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은입니다. 아기가 잔지 4시간이 지나면 깨워서 먹이라는데 맞나요? 이렇게 묻는 엄마들이 제법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 교육을 하고 밤중 수위를 끊어야 할 나이가 되는 아기를 키우면서도 4시간 지나면 깨워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번에는 4시간 자면 정말 깨워서 먹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기들 먹이는 것에 대한 기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는 아기가 먹고 싶어 할 때 먹이고 한 번 먹을 때 충분히 먹이고 충분히 다 먹은 후 그 다음 수요일까지 느긋하게 기다려서 아기가 많이 배고플 때까지 가능하면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4시간 이상 자면 깨워서 먹이세요라는 지침도 신생아 수위쯤에 같이 있습니다. 신생아들은 출생 후 초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배고파하는 것도 있고 세상 모르고 자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자면 깨워서 먹이라는 겁니다. 출생 후 적어도 1, 2주는 힘들더라도 이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이 지침에 따라서 4시간 이상 자면 아기를 깨워서 먹입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2개월, 3개월이 지난 아기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4시간 자면 깨워서 먹이는 경우도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 자고 정상적으로 자른 아기들을 말입니다. 4시간 지나면 깨워서 먹여야 한다고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육아 지침은 나이마다 다릅니다. 특히 수유나 수면에 대한 지침은 아기가 나이 들 때마다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생아 지침을 나이 드는 아기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곤란합니다. 앞에서 말한 4시간 자면 깨워서 먹이라는 말은 신생아 시기, 다시 말하면 한 달 이전의 아기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그것도 생후 첫 1, 2주간에는 어느 정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3, 4주만 되어도 다른 이상이 없고 아기가 잘 먹고 잘 늙고 몸무게가 잘 늙고 있으면 잠든지 4시간 되었다고 잘 자는 아기를 깨워서 먹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자면 땡큐 하고 내버려 두면 됩니다. 심지어 신생아 시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저혈당 생긴다고 잘 자는 아기를 4시간 지났다고 억지로 깨워서 먹이는 부모도 있는데 이건 정말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병이 없다면 신생아도 아닌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저혈당으로 잘 자는 아기를 깨워서 먹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에 4시간은 물론 만 1개월에 벌써 8시간 이상 안 먹고 잘 자는 아기도 있습니다. 2개월에 10시간 이상 밤새 안 먹고도 잘 자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아기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이게 당연하게 그리고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아기는 문화로 키워야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육아는 처음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지침이 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모가 조절해줘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지침과 방향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기를 키우면 부모가 최소의 노력으로 쉽게 아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아기가 자기 스스로 먹는 것을 조절하되 서서히 얼음 먹는 식습관에 맞추고 가족의 일상에 맞춰서 먹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결국 언젠가는 아기들이 배워야 할 바른 식습관입니다. 더불어 언젠가는 밤에는 밤새 안 먹고 자는 것도 배워야죠. 그래서 신생아 시기에는 4시간 자면 깨워서 먹이지만 불과 몇 주만 지나도 이제는 자는 대로 냅두고 깨지 않고 푹 자는 방향으로 아기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후 수주만 지나도 구태원 4시간 이런데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